2020년도 4.15 총선의 광진구 의뢰 사전투표 정감에 대해 침묵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고대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통과시키고 뭡니까? 서울시장까지 뭐죠? 삼선까지 하는 사람이? 이 2021년도 4.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정감에 대해 침묵을 지켰죠. 당일 투표에서 98% 여름 동해에서 승리한 사람이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박영선 후보가 44%까지 차지합니까? 요릴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사전투표 정감에 대해 침묵했죠. 다 그냥 당선만 되면 끝이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저 선관위에 잘 보여가지고 오래오래 해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광진구 의뢰수는 오세훈과 고민정이 붙었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광진구 의뢰 49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49대 제로입니다. 그냥 이 49대 제로만 보면 그냥 선거 부정한 것이 그냥 100%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미친 그래프 아닙니까? 고민정 후보가 여러분 오세훈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7개 동해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 값은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두 개가 여러분들 다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은 차익값이 플러스입니다. 한쪽은 차익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차익값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익값이 크기가. 고민정이 플러스 14.7 오세훈이 뭡니까? 마이너스 13.7 화양동 자양제 4동 고민정이 플러스 11.8 오세훈이 마이너스 11.3 이렇게 10%대의 차익값은 저는 미친 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것을 여러분들 동별로 투표소별로 빼앗아가지고 고민정 한 게 여러분 대조니까 고민정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오세훈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서울시장이 되는 행운은 누렸죠. 침묵하지 않은 대가로 민경욱은 지금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소위 광진구 의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조작이 없었던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하고 이런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크기가 작고 일단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완전히 이런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전남 해남군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의뢰서 여러분들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84.7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고민정 후보가 141.2표를 얻었습니다.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고민정 후보가 154.2표를 얻었습니다.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없었으면 84.7 당일 투표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광진구 의뢰는 7개의 동이 있고 49개의 투표수가 있습니다. 49개의 투표수 모두 다 민주당이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세훈 씨는 철두철미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된 거죠.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되어놓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대권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준석 씨 건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지지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세훈은 여러분 내친 김에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빼앗겼냐. 여러분 다 한번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도 조작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26표를 조작을 당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에 출마했던 황교안 후보는 총조작률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32%를 조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26%라는 것은 평균보다 조금 큽니다.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3%인 6,120표를 빼앗아 가지고 고민정이 가졌습니다. 표차는 6,120표의 2배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빼앗긴 표수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여러분들 총 몇 프로인가 하니까 25%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정은 예상 득표수가 44% 정도가 돼야 되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13% 올려가지고 57%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53%가 예상 득표수인데 진짜 조작하지 않으면 받아야 될 수인데 이러면 40%로 완전히 뺏겨가지고 푹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26%를 여러분 조작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입니다. 고민정이 5만 4,210표, 오세훈이 5만 1,462표, 약 3천 표 차이 정도로 오세훈이 졌다. 그런데 1번이 조작된 소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수 자료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서 바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 냅니다. 13%를 가져간 것을.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것이 4번입니다. 그래 진짜 득표수가 맨 밑입니다. 오세훈이 3천 표로 저는 선거가 아니고 5만 7,582표, 그리고 고민정이 4만 8,090표로 9,493표로 여러분들 오세훈이 승리한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두철미하게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다 한 거 아닙니까?